제 이름은 이선영이라고 하고요. 국경론의사에서 일한 지는 한 6, 7년 정도 됐습니다. 주로 일한 지역이 정상적인 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곳, 그러면서도 산모들이 꼭 필요한 곳, 산모들이 모여올 수 있는 곳, 이런 병원들을 지어놓은 그런 데서 일을 했는데요.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 주로 가서 일을 했고요. 또 중동에도 가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. 지역 주민들은 아프지 않더라도 갈 곳이 저희 병원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가 되고 지역 사회에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